중부공 의병단과 유관순 열사 단위 중정관을 인도하겠습니다. 자 무대위로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중부공 의병단과 유관순 열사 단위 우리의 투쟁이 3.1정신을 이어받고 이수신 장군의 살신성인 정신을 이어받은 투쟁이라는 것을 이 양안과 함께 우리의 결기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. 유관순 복장을 한 우리의 여성 단원들이 있고 그리고 중부공 이수신 장군을 상징하는 남자 동지들의 복장이 있습니다. 자 먼저 전세계와 전국에 신청하시고 오늘 모이신 우리 동지들에게 경례를 올리시겠습니다. 일동 출연! 태극기 동지들끼리여 경례! 중성! 경찬! 바로 양면과 주세요! 월경이를 죽여라! 월경이들을 죽여라! 월경이들을 죽여라! 조국의 한마리! 조국의 한마리! 양양하루야! 네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, 이슬같이 빛거리 죽여라! 네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, 이슬같이 빛거리 죽여라! 부세적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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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적폭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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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동ص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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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폭기! 인생의 목숨은 서로와 가도 무릎의 앞날이 강량하도라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산다며 아 이 시발찌 빗머리 죽이다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산다며 아 이 시발찌 빗머리 죽으리라 아 이 시발찌 빗머리 죽으리라 아 네 감사합니다 철현 동지들끼리 당릇 네 감사합니다 자 무대로 내려가 주시고 여러분 우리 천안에 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